자 컴퓨터는 컴마왕 게이밍 기어는 기가바이트입니다 서포터는 올라프고요 자 1레벨 Q는 무조건이야 어 1레벨에 칼을 사고 칼 사고 주문 노득검 산 다음에 칼 사는 것보다 이게 지금 주문력은 데미지 몇이야 이거 데미지가 10에 추가 피해 입히고 8골드 칼 사면 데미지 몇 증가하지? 10 증가 똑같네 큰 차이는 없네 사실 주문력이 아무 쓸모가 없잖아 뭐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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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가자 어 전투 열광 피지네요 피지가 저거 뭐야 4등군주 우리 3등군주 참 천둥군주 참 좋아해 마스터이가 두꺼비부터 먹겠죠? 두꺼비부터 먹어야 분명히 그 다음에 이거 먹을 때 쯤에 언제 가느냐 1분 50초에 달리면 아 40초에 달리자 블루도 먹고 마스터이도 먹고 1석 2조 40초에 달리자 40초되면 인베 열심히 해 두꺼비 나온다 좀 있으면 나온다 그다 두꺼비 나왔어 지금 때리고 있어 두꺼비 열심히 때리고 있어 미드 카사딘이고 탑피지인가 봐요 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케이오 너무 좋아 오케이오케이오 흐흐흐 아 피죽죽 까진다 마스터이 피죽 어어 벌써 피죽죽죽하니까 괜찮아? 강탈 안썼네 근데 얘가 잠깐만 이거 알아야돼 강탈 안썼어 쟤 쟤 나 못봤어요 지금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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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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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1레벨이라도 무섭지 않자 맞았다 맞았다 맞으면 안 무서워용 야 미니언 비켜 미니언 비켜! 아니 미니언! 죄송합니다 도망을 못 쳤네 아 2레벨 대고 싸울거라 자 제 룬은 마나 재생룬입니다 마나 재생룬 마나가 굉장히 많이 차는데 그래도 마나 모재라지 않을까 이거? 마나 되게 많이 다는데? 굉장히 많이 날아라 마나가 아 수업까지는 아니구요 힐은 룰러가 먹었네요 그렇네 미퍼가 힐을 안써줬네 말하겠다 힐 왜 안써요 힐 좀 살았겠다 원딜 밖에 안한다며 3레벨이네 어? 존나 쎄 흐흐흐흐흫 너 졸나 쎄 애들 성배 갈까 성배? 꽝 어 쎄다 근데 이거 자제만으로 잭스 카종 같네 얘도 레드 지가 먹었어 얘도 도.. 던져라 던져 왕 안모자라다 지금 보니까 퐁 지금 큐어드 1렐벨인데도 딜리케 잘 넣어 이미 길 여기에 쯤 아깝이 아아아아 또 기축으로 못가겠다 아이 무섭네 안그러냐 아 졸라 재밌다 쿡쿡이 짧네 그게 죽지않아도 안짤네요 생각보다 안그래 쪼오오오오오 15온 15온 감사 야 아루씨 가야지 저거 죽게생겼는데 쟤 안가네 이거 스마트킹 아니구나 약탈이다 에이피스 없습니다 올라프 그냥 돈 훔치라고 한거에요 감사합니다 15원 15원 많이 아플거야 생각보다 아무것도 못한다 쟤 15원 또 감사 나는 아모자르다 마나 재생루니까 모자랄줄 알았는데 라인도 빨리 밀어줘요 쟤가 뭐하냐 거기서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설마 처음 보지 처음 볼거야 아 처음해보거든 15원 감사 뚜라인 더 밀어줍시다 라인 빠르게 밀 수 있게 룰러가 쉴드로 막아도 의미가 없는게 저는 마나 재생루니에요 얘는 마나 재생이 없.. 쟤는 마나 재생룡이 아니잖아요 마나 재생 저한테 못따라옵니다 미장 빠질까? 슬슬.. 아 내가 미드버스 육레벨이야? 어? 땄네? 오 뭐야 잘하잖아 오오오 피해! 야 많이 늘었어 어디간다 그렇지 아 아파 실드 끝나면 혹시 비가 오래가는구나 저기 지속시간이 어? 위험한데? 이 새끼 아마 지가 죽을때 힐을걸 아마? 저거 봐 아까 나 죽을때 힐 안썼는데 미포님 자기가 좀만 위원하면 바로 힐 쓰시면서 저거 아까 아까 왜 안써주셨어요 도망간거잖아 마나 재생되는거 없나? 연우는 좀 사기싫고 연우는 필요없어요 나중에 이제 연우는 해봤는데 아니 아까 미니얼맛고 죽었어 보니깐 연우는 가면은 나중에 마나 안들긴 안달아요 근데 그 뭐야 안가도 돼요 나중에 마나 별로 안달아요 로파의 힘이 느껴진다 이건 안올릴게요 이제 그냥 여기서 나중에 올릴게요 나중에 고생해 미쳤구나 니가 제대로 있었다 위에 죽이자 아 다이 스펠 다이 세네 진짜 미쳐도 앞뒤치하면 안되지 라인 빨리 밀어버립시다 이거 라인 개잘미로 줘요 올러프 좋았어 6레벨 저 집에 안갔어? 아 이거 다이밍하고싶다 아냐 룰루라도 안돼 어 잠깐만 유효한데 이거? 오케이 로프쌤 룰루동 돌아갔다 그렇지 오케이 제대로 들어갔네 쟤 누가 오나? 미친 아색 궁도 없네요 쟤 왜이렇게 낮냐 어이구 오! 오! 후,흐흐흐흐흫 어이 롤하면서 거의 공복게만 느끼는 기분 오랜만인데? 안 돼에에에 안 돼 거기로 가면 안 돼에에 아이거 아우 겁나 깯다 놀랐네 아이 씨 안 되겠다 신발 사자 로빙 가야지 탑이 피즈네요 탑이 피즈면 별로 가고 싶죠 아 근데 카사딩도 둘 다 마찬가지네 이게 둘 다 갱이 좀 잘 안되는 챔프들이야 카사딘이 미드 좀 그렇고 미드 카사딘이라서 도망 잘가거든 탑톡 피즈라서 도망 잘가 둘 다 가기 애매하네 로밍이 나사스 이런거면 참 가기 좋거든요 잭쌌다 하자 공격기 딱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이거 피즈 카사딘이구나 에잇 뭐야 이게 무슨 경이야 카사디지 잘 안나여 Card olhos 이러면 베이거가 밀겠 도와줘 invece 보냐 절대 안도와주네 어헉어헉د 여기 분명있다 더러운 놈들 없네잉 좋았어 밑부터 잭스타다네 이상하다 얘가 상태 별로 좋지 않네요 약간 내가 하면 롬에서 남이 하면 거의 그런 느낌이야 얘가 오 또 잡았네 배기가 쎄다 큐 데미지가 벌써 180 데미지 그냥 카성 갈까? 마스터 되게 약한거 같은데 아 진짜 빨간색 타다 쎄거 같다 싸우기 어 쎄거 같다 신발 갖고 싶다 신발을 아 근데 이거 로밍 가기야 좀 애매하거든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 쟤네 조합이 칼 하나 더 싸요 피즈랑 카사딘이라서 가기가 좀 그래 고민되네 봐주자 그래도 다가간거 차이가 있자 그래도 피즈 9레벨? 이거 낮은건가요? 이송은 굉장히 빠르다 이송은 굉장히 빠르다 마스 미드 내가 해줄게 마스 짜증나있다 어딜 가든 내가 나오네 에이 안되겠다 이거 아우 존나 약세대네 얘들 내 레벨이 너무 낮나봐 조금만 맞아도 너무 아파하네 성격 응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어 순삭 당할 거 같아 존나 무서워 흠, 갑니다 뭐 있어요? 무서웠어 원래 무선 굵히게 돼있어요, 원래 누구나 슛 4레벨, 데미지가 235 턱 깨겠는데, 이번에 얘네들 둘 다 같이 집에 왔잖아 우와 그렇지, 이제 바텀에 있을 이유는 없다, 이제 확실히 명, 명, 명분이 사라졌어 바텀 깨졌거든 이제 있을 필요가 없다 아, 얘 먹었네 일로 갑시다 카사딘, 이게 로밍가 좀 애매해서 그래요, 이게 로밍 가기 좀 좋은 체포면 내가 계속 갈텐데 저렇게 도망가기가 쉬워서, 얘가 좀만하면 도망가거라 아, 이거 핑하구나 언제부터 핑할 때 같이 밀자 카사리 못 맞거든, 이거 아, 왔네 잘해 야, 도망쳐! 도망쳐! 도망쳤다 아이고, 이런 쎄네 마스터 왔는데, 얘 안 도망쳤어, 계속 싸우고, 도망갔으면 늙는데 다 죽었자, 죽었자 게임 터졌다 아, 마스터 0킬이 돼, 3킬이 돼, 3킬이 돼, 3킬이 돼쓰 아, 죽었다 게임 많이 비벼졌는데, 이러면 보고 바로 뺐었어야 돼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이기지? 잭서가 미니언 때렸다고? 그래도 아마 못 이겼을 거야, 아마 와, 템 너무 안 나왔네 뭐야, 얘 정글템 안 올렸어? 마체테에서? 저것도 무슨 템들이야 아, 시스 먹어야지 이제, 슬슬 템을 안 올렸네, 마체테에서? 템을 안 올렸네, 마체테에서? 상대 정글은 지금 벌써 피갈, 피갈 기손 탑장 갑시다 탱피지인가요 저거? 좀 단단하겠는데? 가자 그래도 싸운다, 쟤 와나가 없네요 그렇지 쓸거야! 아깝이 아깝이 아마 이거 서로, 서로 못할거야 아마 에코도 피지 못하고 피지도 에코도 못할거야 아마 서로 그렇지, 타워동까지 게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도 조금씩 카산이 여기 왔고 잭스가 저거 욕먹죠 저게 바다의 드래곤이었던 것 같은데 먹자 뺄자 이제 요무가 1400원 좀 비싸네 생각보다 성환님 환기 감사합니다 빨리 미드 밀지 이거 잠깐만 저 카산이 노리는 것 같아요 아니네 카산이 내려온다 이제 일로 카산이 아 저 그래도 그래도 미드에서 미뤘습니다 미드 15원 15원 잡았네 또 마스터힐을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돌아 가는 곳마다 타워가 깨진다 지금 바텀 있었는데 바텀 타워가 깨지고 탑 갔더니 탑 타워가 깨지고 밑에 싸운 것 같은데 와 이거 쎄다 루천 루텐? 없다 고잉 자 집에 갈까요 이제 요무 나갔는데 가봅시다 한번 좋았어 어 또 탑 가야 줘야지 아 저건 좀 위험한데 저건 좀 아니야 저건 너무 아니야 탑 시스나 먹자 네 안녕하세요 에코도 뭐야 피지도 좀 갔어 안돼 안돼 탑 시스나 먹자 그동안 네 올라와서 서포터입니다 서포트라도 딜이 나와요 물론 몸이 안 돼 근데 급들로 가서 어? 어 뭐야 내려왔다 아 근데 죽었네요 저 이거 저거 싸웁시다 올라와서 피 없을 때 공속이 빨라지니까 제일 오케이 야 잘하네 피 5레벨 못 잡을거에요 저건 아마 도망가서 유체를 안개 이거 안켰구나 요 우물 안켰구나 아어? 저거 못잡는데 영원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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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변신? 어어! 아흐흐흐흐흐 아우 압땀벨 아우 압땀벨 야 리치벨에 갔어야지 리치벨에 있는 아우 솔직히 리치벨에 안가면 베이가 평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돼 진짜 베이가 저거 평타가 아우 압땀벨 이동관리나 했든거 하자 어어 망장에 가볼까 해야지 이거부터 가야겠다 이속 올리러 가겠습니다 아우 압땀벨 아우 압땀벨 바텀 밀리겠는데 보건자 현장에다 죽었구나 저 잘하면 제일 딸거 같은데요 저거 궁 20초 바텀 깨지기 전에 잘하면 아 근데 궁이 있으면 확실히 따는데 궁이 없어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다 룰루 많아 많아 비켜 비켜 몰라 그렇지 너 일로와 딱 돼 너 일로와 야 너 소프터냐? 얘 소프터냐고 뭐해 일로와 흘러 오란 말이다 갓 서포터킥라면 쏘아보자고 아하하하하 좋아서 저 소프트 잖아 둘다 동기자니? 좋았어 천원 타워도 막았죠 타워도 막고 WK 으음 나이스 야 역시 여기 올라퍼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어어? 피즈가 마다가 없는데 그래도 이거 살아갈 수 있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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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프는 안돼요 어 레벨 별로 안되네? 레벨 나랑 똑같네 이제? 어 pg가 12래 pg가 제일 높고 나도 조금있으면 11레벨 되거든 아이고 액체는 없는데 와아아아 에콘은 죽은거 같네요 그래도 가줍시다 일로 도망치는거 같은데? 다하라 다왔다 또 다왔다 마지막 한 발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두께 샷발동 괜찮은데? 안보이더맞추잖아 걸어치야 소프트 괜찮아요 이거 오케이 어 질졸나세다 오 두께 딜 엄청나 던지고 죽고 또 던지고 얍 도끼야 두개야 저기 이렇게 하면 도끼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거 아냐? 저머클도 있고 또 내 어디 갔나면 진짜 뭐야 이거 하하하하 방금 베이가 노릴라 그랬네 이렇게 더블 킨거 보니까 안그러니 마스터이야 뿅 돈 잘주네 내가 갑자기 미드밀라 그러잖아 아 아 단단해 굉장히 단단해 아니 아니 저게 뭐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괜히 엉뚱한 룰루만 잡게 생겼네 좋았어 아오케이오케 그 잭스가 가만히 서있는거 한 일시도 동안 가만히 서있는거 개귀었네 아아 피지에 따따나 되었는데 생각보다 태블망이구나 얘가 아까 강템 뭐 올리라 있는데 순삭시킬라 했는데 안되네 아까 룰루한테 딜 들어간거 봐서는 지금 문제 쓰다던지 했는데 흔힘한테 안되는데 돼지의 드래곤 저게 웹핑몬스터 딜 세균건데 별로 좋진 않아요 사실 좀 기다릴까? 좀 기다리면은 나오는데 돈템도 있어가지고 망자이 까보까면 이제 이송이 또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음 템을 지로차오면 하이템인 그.. 칼날 부리가 뭐 그거면 이송이 또 얻은거에요 가자 질텐데 무조건 질텐데 오오 야 아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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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너무 많아 얘네가 으잉? 얍!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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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으흐! 오! 존나 짜증나! 어어억! 어어 졸나 짜증나! 유천이 일부러 안킨거야 영전에 킬까말까 엄청 고민하던 안킨거야 제가 계속 봐봤는데 킬까말까 킬까말까 뭔가 안죽을것 같잖아 뭔가 죽을것 같으면서도 안죽을것 같애 얘가 탱이니까 딜이 잘 안나오는다 생각하고 고민 고민하다는 안킸습니다 잘 안킸네요 잘 안킸네요 CS 좀 먹었습니다 아 뭐야 서포터 좀 먹읍시다 좀 해 루시안 바텀에 있네 미드 밀어버려 쉽다 어 미포 아 뭐야 아무도 안아? 밀텐데 이거? 다 딴 데 가네? 아깝다 이속이 정확하게 500 루시안 벌써 집에 갔을텐데 바로 미드 밀었으면 밀었을텐데 아쉽네요 이거 아 갑자기 다 산계했어 애들이 궁 몇초냐고 이게 6초인가? 몇초지 이게? 6초 맞네요 6초 동안 방해효과 면역 그리고 처음 1초는 이속 증가 엄청나게 저걸 올릴까 주문도둑검을 서리어왕을 올려버릴까? 고민이 되면 이리로가자 살았다 저리로 오후 있었어 저기 또 맘나 죽일라 했던거 같은데 용이 3분 왜이렇게 오래걸리지? 이거 혼자 얼마 안됐나? 도망치나 거의 비전이동이 계속 있는 수준이야 저거 그냥 좋아요 밀어버리고 올라업 서포터옵니다 편차 됐어 근데 편차 됐어 근데 루시야 딴 데가 있네 쟤 어디가 자꾸 돌아다니냐 여기 있어도 말가말가한데 쟤는 안 막네 아예 저 역전까지 꼭짜로 오케이 뭐야 안 막잖아 저거 밀려면 무슨 이득이 있어 저게 1차인데 어차피 밀리는 거 야 배가 고수다 이거 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다렸네 여기 쓸 필요 없는데 근데 루시안 따라갈까요? 루시안 죽이러 가자 루시안 죽이러 애고 달려 루시안 저금 이거 뺄 거 같거든 여기서 안 빼네 뺀다 늦었어 보이 아니 치사하게 벽을 어? 전멸? 아니 저 저기로 다가가게 설마 했는데 아 아깝다 나 서포터인데 그러고 보니까 야 너 왜 저거 도망가 너 언딜이잖아 올라파 달려면 좀 무섭긴 해요 근데 사실 빌드가 주자 쟤 서로 못죽여 영원히 못죽여 어? 너 이 잘 걸렸다 이새끼 하하하하 벽을 못 넘었어 병원 믿고 깜치는 거였구만 빠릉 아이고 까비 내 피즈 고정 데미지 빵 일로와 일로와 아 너가 일로와 그럼 아버지 다 도망가는 거야 일로와 하하하하 아 일로와 일로 안와? 아 짜증나게 진짜 서포터한테 뭐하는거야 지금 예의가 없게 날 롱락해 공수 1.68이다 리네임 빠른다 됐어 여기 곧 나오네 용도 같이 먹어줍시다 저도 13레벨 이제 미드라이너보다 레벨 높다 날려 크 아람의 드래곤인가 먼게 지롯 나왔네 지루 말고 딴 거 갈 거 있나? 이속 증가 아이템 중에? 어... 어... 갈 거 없지? 정당한 영광 과왕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가자 이것도 같이 켜주면 되게 좋아요 진짜 나 진짜 무서운 애가 없다 이제 피즈 정도? 1대1 내가 못 이기는 애? 다 이길 것 같애 이소 562? 달려간다앙! 달려간다앙! 아아아아 뭐야 이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있기까지 도망갔어? 베이가 딱 계속 잘 밀고 있네 그럼 우리 미드 밀자 그동안 여기다 쥐로 깔아놔야지 미드 밀자 간다 왕지로 주문력 500에 공격력 423 나보다 훨씬 세 어어? 어우 단단하다 왜 날 변신시키냐? 니 많은 애들 중에 좋아 얘가 죽었나요? 얘가 죽었네? 도망간다 얘들 어 잠깐만 위험해 카산이 왔다 아 죽었다 이건 도망 못 쳐 얘 때문에 아아 카산이 저기 너무 싫다 다 죽었구나 우리 팀이 그래서 이제 팔까 이거 이제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팔자 큰 의미가 어잉?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당한 영광 정당한 영광 해사들 잡았네 지루차오면 돈 들어오네요 구원 오케이 그 왕 민현 개꿀 100원만 더 있으면 되는데 좀 더 못먹냐? 민현? 아 못먹겠다 이거 아깝다 100원만 더 있으면 정당한 영광인데 이거 우리 발운도 쉽게 먹을 건데 발운먹자 당신도 바꿔버리고 가자 제 집 전멸 없어 가자 가자 이제 계속 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드락살이요? 아아 그거 별로예요 일로와 뺐냐? 뺐네 이건 좀 별로고 이거 먹고 싶은데 어잉? 이러면 안 돼 이거 못 먹어 이러면 못 먹어 카종아 죽었구나 에이 지금 바로 딱 타이밍이었는데 피스 바텀이 있어서 아쉽다 아 뭐야 이거 못 봤어 우리 왜 움직이냐? 좋아 아이씨 전멸을 아니 얘네 전멸을 왜 자꾸 서포터한테 빼는 거야 야 너네 뭐야 얘네 여기다 깔깔 슬쩍 쪼 바텀 밀거든요 아이 자꾸 바텀 서포터가 다 빼 전멸 뭐 미쳤나 이거? 감사합니다 타밀자 이제 탈밀자 탈밀어 탈밀어어어어억 그렇지 오 도망친다 이거야 탄 못 믿네 끝내자 와아 힘들었다 점점 중간에 서포터라는 사실을 잊혀주고있어 아무도 모르는거같애 서포터라는 사실을 뭐야이거 뒤질래? 서포터야 와아 힘들었다 1대1로 무서운 애가 없어 딜량 못가요? 딜량은 내가 1등 아니지 베이가 1등이지 설마 1등 아닐걸? 정확했네요 베이가 1등 내가 2등 근데 너무 차이 난다 너 서포터 맞냐? 올포터 꿀 아까 전판에 뭐지? 방 깨지기 전에 우리팀이 올라프 서포터가 개 난리 쳤는데 이렇게 난리 부르스 쳤는데 괜찮네 안녕하세요 딜량도 2등하고 여러분 추천없이 부탁드립니다 추천없이 많고 부탁드립니다 2300개네요 감사합니다 아 힘들었다 운반 Williams 에도 Ora Ramona logar이요 아까 이어 reviews 연말이